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옵티머스 폰드 자금 5,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대표, 김대현 대표 집과 그리고 금고, 차에서 현돈과 수표, 달러 등 외화가 뭉치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뭉치돈에 출처를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구속전에 살았던 서울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지난 6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김대표의 집에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달러와 그리고 라오스의 김 등 외국 돈이 담긴 금고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재현 대표가 타던 1억 원 상당의 고급 세단 차에는 천만 원짜리 수표 15장 그리고 5만 원권 현금 180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재현 대표의 부인은 1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타고 아들은 1년 학기만 수천만 원인 국제학교에 다니는 등 김재현 대표 가족은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의 김재현 대표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행정관이 남편인 옵티머스 윤모 이사에게 쏘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되어 있는 청와대 이모 행정관인데 그 남편이 윤모 이사다 윤모 이사에게 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거꾸로 지금 청와대 측으로부터 관계되는 사람들로부터 쏘갔다 이렇게 말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차량과 금고 집에서는 수천만 원의 돈 달러 외화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펀드를 모집한다고 돈을 5,100억 원 모집하고 난 뒤에 지금 여기에 국민들 돈을 낸 사람들에게 회수 가능한 돈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인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는 데였었고 또 그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로비를 한 데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차량과 금고 등에서 돈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이고 이 자금을 추적해보면 이 세력들을 지금 봐줬다는 사람들 또 이 세력들이 돈을 빼둔 거래처 이것들이 대부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건에 대한 큰 수사 진척이 됐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 하더라도 옵티머스는 한 20여 명의 리스트, 정관계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청와대 이모 행정관, 그 남편인 윤모 변호사 등등 해서 곳곳에 청와대와 건감원 등 관련자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들에 대한 수사, 이들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들 돈을 빼둘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고 저는 행방을 쫓고 있는데 이 과정에 김재인이 정관계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20여 명의 리스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특별히 수사에 진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또는 양호 나라은행장, 또 최동목 전 검찰총장 등이 고문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도 시켜줬고 인사도 시켜줬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직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임의 김봉현도 지금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사무실이 룸사롱이라고 할 만큼 저녁에 주로 룸사롱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룸사롱에서 만날 때도 룸을 한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정도 빌려놔고 이방, 제방 다른 사람들 따로 따로 모아놔고 서로 인사도 시키고 그 룸사롱에서 건감원으로부터 조사한 라임을 조사할 계획에 쓸려있는 문건도 넘겨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 이 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마구 쓸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대부분 다 고객들로부터 모았던 투자금들일 것입니다. 김봉현도 이 돈을 썸썸이가 아주 좋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김봉현이가 지인과 문자를 보낸 거 보면 형이 경비를 아끼는 거 봤던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형이 경비를 아끼는 거 봤던가 민정실과 건감원은 내 사람들이 많다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자, 경비를 아끼는 거 봤던가 보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고 그렇게 곳곳에서 로비를 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주라고 전달했다는 등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강세 전 MBC, 광주 MBC 사장을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 하는 진술도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객 돈을 마구 로비에 사용하고 호가 생활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배후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간부들은 대거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들은 저 지방으로 자천성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이걸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입니다. 라임의 경우 검찰이 갑자기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핵심 피의자 김봉윤의 말을 듣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측에서는 검사들이 김봉윤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건이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털어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임 사건을 봐줬다고 하는 정관계 로베에 대한 수사보다는 오히려 검사를 찾아낸 김봉윤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가 누구냐 하고 찾아내고 있는데 한 달이 훌쩍 지나도록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서히 김봉윤의 말이 거짓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윤에게 녹취록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첫 건이 폭로의 말에 따르면 김봉윤은 자기가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건은 김봉윤의 특징을 감탄고토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 아주 자기 상황에 유리한 정도대로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검사들에 대한 비리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정말 엉뚱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 거액의 외화와 범죄 증거가 흔적이 가득 드러나 보이는데도 아직 수사는 이렇듯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 이러한 펀드 사기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펀드를 합치면 2조 원대가 되는데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지금 호화생활을 했고 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김봉윤은 룸사랑을 마치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의혹 등등 이걸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들의 범죄 행각에도 지금 칠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지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해서 보다 신속한 수사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 가능한 돈, 채권을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진술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내가 주동작 아니다 하는 사이에 점점 수사 의지도 약해지고 있는 것 같고 사건 자체도 처음에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배우 시력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 배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아마 검찰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멈춰져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